일반 시장에서 상품이 거래되듯이 금융시장은 동일하는 상품이 거래되는 곳이라는 거야. 그건 역시 거래할 수 있다는 개념. 너무 신기하지 않니? 안 좀 해라. 지겹지도 않냐? 난 수업 재미있던데. 이 학교는 금융학회 자... 어? 금선아! 최금선! 어디가? 2천만 원 맡기겠다고 했죠? 시킨 대로 현금으로 싸간다고 했어. 여기 학교 앞에서 보자. 나 심장 떨려 죽었네. 자, 보라 어머니. 릴렉스. 릴렉스. 숨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들이마시고.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뭐냐 주사식? 네, 현금으로 찾으셨다고요? 그럼요. 당연히 그 2천만 원도 국가기관에서 보관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 그리 가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곧 돈 받으러 가겠습니다. 저거 지금 보이스피싱이야? 저렇게도 당하는구나. 아, 망쳐난 아줌마. 저기... 내 돈 3천은 잘 있는 거죠? 어디 있어요 그 돈? 있다니까요. 뭐야. 뭐야. 무슨 욱스러워. 내 돈 나나. 아, 나 여기. 아, 나 여기.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거기서. 아! 아! 네! 아! 아! 나의 공격을 해냈다 너의 공격을 해냈다 우리 엄마 못 봤니? 너희 엄마였어? 우리 집 전 재산인데 아, 썩띵네. 괜찮아? 아, 진짜 없어? 괜찮아. 돈은 걱정 안 해도 된대. 아휴, 다행이다 진짜. 괜찮으십니까? 예. 우리 딸 친구 학생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래서 잡았어요. 학생의 기지로 검거할 수 있었다고요? 예. 그 학생 지금 어디 갔습니까? 아, 방금 전까지 여기 있었는데. 수업 갔나? 멋지게 벌어먹만 구해주다니. 시크하게 사라진다? 비켜라. 킬 막지 말고. 나 손 무섭다. 책은 손 완전 멋쟁이. 하트병. 자 여러분, 이번에 우리 학교가 전국 10대 교육 금융 우수학교로 선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을 위해서 아주 특별한 금융성을 준비했어요. 원, 투, 렛츠 고! 인성과 교육이 함께 자라는. 우리는 불타는 청춘. 미국은 달라. 영국은 펀드. 1번을 내라. 나라마다 환율이 달라요. 인성과 금융이 함께 자라는. 우리는 예. 불타는 청춘. 미국은 달라. 영국은 펀드. 1번을 내라. 쇼하네. 쇼하네. 점심시간이야! 야! 빨리 뛰어, 뛰어, 뛰어! 빨리 뛰어, 뛰어! 아빠, 어디가? 보람아, 너는 절대로. 돈을 헛되어 쓰지 마라. 몰라요. 최금손. 우리 엄마 구해줘서 고마워. 돈 전부 찾았대. 그래? 잘됐네. 왜 나를 도와줬어? 난 너한테 잘한 것도 없는데. 야 윤경태. 야쿰. 너 이거 어디서는 샀어? 훔치라니. 내 돈 주고 샀어. 이리네. 웃기지마. 이거 70만원짜리야. 니가 무슨 돈이 있어서 이런 걸 사 이거? 너네 엄마 카드 들었니? 니네분도 등골 좀 빼먹지마. 너같은 애들 때문에 우리들까지 등골 브레이크라셔를 듣는 거 아냐. 좋은 말을 할 때 주제에 맞게 포뎀이나 입고 다녀. 수고하지마요. 금손아. 얘기 좀 해줘. 저거 우리 동거장 산너마저 산거잖아. 어? 애들 괴롭히는 게 재밌니? 금애라. 내가 재밌어서 이러는 거 같니? 난 교내 질서를 잡는 것 뿐이야. 학생회장으로서. 넌 다를 줄 알았는데. 똑같네. 너 도와준 거 아니거든. 금융고 학생으로서 보이스피싱 당한 어르신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거지. 그때 그 패딩 사건 내가 미안해. 너네는 공모전 상금으로 산 건데 멋대로 오해나 하고. 알고 보면 부모님 등골 빼먹으며 막무가내로 오겨가며 산 건 우리였는데. 진짜 등골 브레이크들. 너 그게 마음에 항상 걸려 있었구나. 착하네. 나보람. 내가 경태한테 네 마음 전해줄게. 아, 그리고 엄마 보이스피싱 조심시켜드려. 보통은 현금 지급기나 인터넷 이체 지시하는데. 현금 강탈이라. 날로 수법이 발전하는 것 같다. 점심 안 먹었어? 아, 나 다이어트. 그래? 그래도 몸 좀 챙기며 다녀. 너 아직 키 크는 나이야. 그래. 야. 내 이름 야가 아니라 나보람이거든? 이러지 마. 우리 예전에 친구였잖아. 다시 친하게 지내자, 어? 점심도 굶었는데 택배로 받으니까 좋아? 뭐? 재밌네. 잘 나가던 나보람이 이제는 과자나 적선 받는 순세되고. 너 나한테 왜 이래?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다고 이래? 몰라서 물어? 너네 집 망했잖아. 제발 어디 가서 친구라고 하고 다니지 마. 쪽팔려. 같이 다닐래도 수순이 맞아야 같이 다니지. 내가 오냐오냐하니까 때리면 맞는 캔디 같니? 내가 오냐오냐하니까 때리면 맞는 캔디 같니? 보이니 나보람은 어디 destruction? 그럼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 너 이러지 마 얘 두라! 역장세 이렇게 잊지 마. 저он한말이야. 내가 왜 역장세 하느냐 하고 역장세하냐! 아휴 이 자식! 어디 신성한 학교에서 싸움질이야! 어? 그만두지 못해? 너 몇반이야? 어, 2학년 3반 나보람. 너 벌점 30점. 왜 저만 벌점인데요? 이놈봐. 마! 니가 먼저 덤비는 거 내가 다 봤어. 그거 모를 거 같아? 헤라야, 괜찮니? 진대 없어? 선생님! 보람이도 맞았어요. 학생지임 선생님이 지금 사람 차별하는 거예요? 선생님, 돈 많은 헤라만 좋아하시는 거죠? 안 돼요, 그러면 차별은 나쁜 거예요, 선생님. 이건 또 뭐야, 이 놈자식이. 이건 또 뭐야? 어, 가난뱅이 체금손이? 이 자식이 선생님이 훈육하는데 어디서... 이거 안 놔? 이 자식! 학생지임 선생님. 지금 이 교육 현장을 여기 있는 모든 학생들이 보고 있는데 대명문 천하금융고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아, 우리 정규 1등 시완이! 뭐, 그래! 네 말이 맞다. 뭘 보고들 서 있어? 다들 교실로 들어가! 들어가! 시완아, 어떻게 우리 이사장님 잘 지내시지? 아휴, 내가 이렇게 찾아뵙고 인사도 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학교에서 무슨 곤란한 일 생기면 이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 선생님이 다 정리해줄게. 지금 이게 곤란한 거거든요. 제가 이사장 아들이라고 선생님이 이렇게 오버하시는 거. 아, 아휴, 불편했구나. 그래, 그럼 내가 얼른 갈게. 갈게. 가, 시완아. 아휴, 재수없다 진짜. 나가자. 어디 가는데? 땡땡이. 뭐? 땡땡이? 땡땡이는 나빠. 학생들이 땡땡이치고 그러면 안 돼. 왜 이렇게 안 되는 게 많아. 일로와, 그쪽한테 일로와. 땡땡이 안 돼! 네, 전화 안 와. 안녕하십니까. 언니, 형님들. 사촌, 동생, 고종, 사촌의 이모, 고모까지. 혹시 유인촌 씨도 오셨나요? 오, 깜짝이야! 시완이, 천... 통큰팬과 지금... 바로 콘텐츠 들어갑니다. 처음인 게 너무 오랜만에 봐서 어떤 리액션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잠시만요. 감사합니다. 야, 야, 너도 왜 부서 보내? 왜 부서는 왜 보내? 그거 다 돈이잖아. 보내지 마. 에이... 꼬끄마도 왜 부서 보내는구만. 꼬끄마도 왜 부서 보내는구만. 오... 조그만 게 좋은 거 보는데? 나 왜 이래 신경 쓰지 마시죠. 하... 하... 장소란... 이게 콱... 어, 저기. 어? 아저씨. 저놈이라니까요, 저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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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고 있어, 그러고 있어. 어, 어, 어. 그러고 있어, 이 어린 놈의 자식아. 어? 아, 아, 아. 아, 이놈이라니까요? 저한테 중고나라에서 사기친 놈이. 제가 분명히 아이폰 6S를 주문했는데. 이거, 어? 아, 벽돌이 왔다고요, 벽돌이. 아유, 그냥. 아유, 아유. 야, 너 잘생겼다. 야. 어. 나 삼선파거든? 뭐? 너 이름 김철석이지. 네 얼굴 내가 똑똑히 기억한다. 철석, 철석 맞을 준비해. 김철석아. 야, 건방진 너. 가자. 경찰서한테 얘기해. 너, 너. 어디 경찰서죠? 보통 이런 일은 파출소 아닌가요? 상남이동 파출소. 야, 당당하네. 엄마! 내가 방금 핸드폰을 새로 개통했어. 핸드폰이 되게 잘 터진다. 학생! 이 핸드폰 너무 좋아. 경찰이 아저씨! 저 이 핸드폰으로 그냥 할게요. 아저씨! 아저씨! 신입생들 무서워. 아휴. 이까보다 한 대 맞을 뻔했네. 자, 보자. 배팅 액수가. 전교생 대 리그전. 이름 좋아. 자, 보자. 배팅 액수가. 천만 원. 콜! 시완아. 이런 거 하면 안 돼. 불법이야, 불법. 신고도 못하고 돈도 못 찾아. 어? 하지 말자. 어? 하지 마자. 마. 그렇지. 니가 끼어들 때가 됐지. 야, 시끄러워. 시끄러워. 아이씨. 이러면 안 되는데. 남학생들 45%가 더 바뀌었으면 있다는데. 카테고리에 너랑 나랑 있는 거야? 아, 이러면 안 돼. 시완아. 우리 잘못하고 있는 거야. 이러면 안 돼. 아,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아,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잘못하고 있는 거야. 야, 쟤랑 안 먹었어. 야, 쟤랑 양이 왜 안 되는 거야? 야, 쟤랑. 야, 챙겨 먹어 그랬잖아. 어, 야, 바다. 아, 야,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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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it's a woman. 난 휴면 중이야. 이제 서서히 깨어나 해. 은행에서 잠자고 있는 돈처럼 난 깨어나 해. 최근 5년간 아무런 거래가 없는 계좌. 소비의 감각은 스팬드 센스라고 하는데 미동되면 황폐의 기능과 사용 다 날렸어 아 대돈 아 저 멍청한 자식 3대2에 걸어야지 레슨이라니까 다른 걸어보겠습니다 뭐야 이거 이거 왜 패스 됐어 아 대돈 대돈 백만원 야 정신 좀 차려봐 정신 차려봐 신고 당해서 패스 된다봐 대돈 백만원 어떻게 졌지 사행성 불법 사이트잖아 처음부터 불법이야 불법 보상받을 길이 어딨어 불쌍한 내 친구 진시환 돈만 날렸네 좋아달라고 불렀더니 염장을 지르냐 돈만 날렸네 진심하네 허허허 형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왜 패스 됐어요 뭐 석 달을 기다려 야 나 못 기다려 당장 내 돈 안 내나 너네 불법 토토 운영자들 내가 다 신고해버린다 어? 거기다 신고해버리 끝났어 내가 이 자신들 잡으러 간다 아 이러지마 시환아 아니 무서운 형들이야 걱정 무섭다고 망하자 할거 아니야 도전 아니 시환아 아 시환아 가지마 무슨 무서운 형들이야 올빈할게 받아야 될거 아니야 아 무서운데 하하 그 맞껄 헬껄 거론 합 mez 이랄 이 무슨 можем 밥 하면서 usal 먼저 아, 왔어? 아, 무섭네, 어? 신고는 했고? 아, 아까 번호한다고 신고한다잖아! 덤벼 봐, 이 자식들아. 무슨 토토가 천만 원이야, 불법 토토 운영자 주제에. 확 다 신고해버리기 전에 내 돈 3배로 보상해라, 알겠냐? 이게 진짜 겁대가리를 상실했나? 야, 에헤이! 야, 너 돈 많은가 보다, 어? 어린놈이 목청 큰 거 보니까. 몇 장 있는데? 어때? 진짜 도박 한 번 해볼래? 좋지! 가자! 쉬워! 괜찮아, 일로와, 일로와,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안 가? 응. 등순아, 시완이가 무선 형들한테 잡혀갔어! 자, 짤게 3만! 3만 받고, 7만 더, 10만! Ok, 콜! 오픈! OK, 콜! 자! 이긴 사람 먼저, 자 이번에 홀에 10만! 10만 받고 짝이 20만 끝날 오케이 콜 펴 콜 해보자 이거지 접어 나보람은 제 친구라고요 어릴 때부터 친구였잖아요 아버지 제발 세상은 냉정한 거야 오늘 나 사장 회사 집 정보 압류 들어갔다 나 사장 집안은 망했어 이제 망한 집 애하고는 상종도 하지 마라 아버지 돈의 가치도 모르고 인간의 가치도 모르는 것이 애비한테 돼야 되는 거야 돈엔 인정이 없어 냉혹한 계산만이 남는 거야 뺏는 자와 뺏기는 자 넌 잘 배워서 꼭 뺏는 자가 돼야 돼 남의 돈을 빼앗고 남의 인생을 빼앗는 게 그게 돈의 가치고 인간의 가치입니까? 제가 지금까지 배운 게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함이었나요? 그렇다면 전 오늘부터 공부 그만 두겠습니다 왜 제발 아버지 밑에서 망나니 같은 아들이 나오는지 이제 알겠네요 아버지가 본 돈 제가 다 날려드리죠 원단능 풀 베팅이다 짜게 옥신! 오와 오우 오 오우 아이고 아 이제 뭐 하는 거야 아 이제 이제 뭐 하는거야 아 이제 아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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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 흐흐 아흐 시완아 얘네들도 속이고 있어 이건 홀 이건 짝 이건 반칙이잖아 나쁜 거잖아 뭐? 이 자식들이 속여? 왜 나 짖었다 이 시완아 이 자식들이 착한 날이다 지워봐 이 자식아 이 자식들로IG 왜 나? 여기 계속 성질 것이라고 서? 야이! 으이 씨! 으이 씨! 야이! 아! 아! 일어나! 야이! 으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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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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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도박이나 하고 쌈박질이나 하고 삼천파를 왜 건드려? 죽고 싶어서 그래? 너 지금 죽으려고 작정한 애 같잖아 도대체 왜 그러냐고! 그래 나 죽고 싶다! 설교 그만해 자식아! 가난뱅이 구워주제에 근수저한테 까부냐? ㅋㅋㅋ 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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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혜라! 너 나보랑 건들지 마라. 너 지금 뭐냐? 진짜 꼴사납게. 여자애들려 간섭하지 마, 진시완. 나도 남자애들려 간섭 안 해. 사내자식이 찌질하게. 괜찮아? 나쁜 놈. 니가 더 나빠. 나 진시완! 천하 고성교 1등이다! 정말 죽도록 공부 열심히 했는데 그 결과가 남의 돈을 빼앗는 거다. 약육항식! 21세기가 다 끝나가는데 세상은 하나도 변한 게 없어. 그게 세상이라고! 경태야. 시완이. 왜 저래? 시완이 아버지가 나보람 아버지 회사며 집이며 다 차압했잖아. 그래서 보람이네 망하고 보람이 아버지 사라졌잖아. 나. 아유 참. 이 자식이 벌써부터 해. 나. 중고나라에 벽돌팔머리 쓰면은 그 머리로 공부를 해라 이 자식아 공부를. 아아. 이유 없는 체벌은 방관만 불러일으킵니다. 선생님. 부적절하긴 하지만 넌 대학생을 상대로 전자상거래를 성공시킨 빗장 있는 아이야. 탤런트가 있어. 너 머리가 정말 좋은 아이라니까? 칭찬이죠. 같은 말이라도 듣기 훨씬 좋네요. 아. 여기 서류 싸인해. 뭔데요 이게.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금융캠프 참가 신청서야. 여기가서 며칠 푹 쉬다와. 여기가서 메네탄을 24달러에 산 네덜란드인들 얘기도 듣고 오고 눈덩이 효과도 배워와. 아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유 선생님. 아니 뉴욕 메네탄을 24달러에 팔았다고요? 24달러면 26,400원? 아이 말이 돼요 그 엄청난 땅덩이를. 누가요? 역시 머리가 좋네. 환율 계산도 빠르고. 인디언들이었어. 안타까운 일이지. 속은 인디언들이 바보죠. 저같은 절대 안 팔아요. 과연 인디언들이 단순히 속아서 그런 결정을 했을까? 힘이 없으면 알면서도 당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기는 거야. 여기 안 가면 너도 그렇게 돼. 지금은 잔머리로 상대를 입을 수 있지만 프로세계에서는 껌이야. 당하는 인생 되고 싶지 않으면 이 금융캠프 다녀와. 많이 와. 저기. 부모님이 좋아하실 거야. 담당 교사는 어떻게 같이 가는 거야. 예. 네. 네. 저 고2인데요. 저희는 고등학생은 안 뽑아요. 근로계약서도 써주시나요? 근로계약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야. 끊어. 네. 저 고등학생이에요. 여보생. 일단 부적고 와. 무슨 일인데요? 아이면서 왜 그래. 돈 벌고 싶다며. 아 안해요. 뭐래. 언제 이 돈을 다 썼대. 아. 나 파산이야. 왜 집에 안 가고 혼자 여기서 놀고 있을까. 친구들이 안 놀아줘? 금순아. 나 파산이야. 생활비 다 안 하라고 했어. 뭐 했는데? 몰라. 내가 그걸 알면 이러고 있겠니. 친구들이 안 놀아준다고. 이런 거 하고 놀았어? 못 간 거야? 용돈 기입장. 앞으로는 이걸로 무절제한 지출 관리 좀 해라. 어디에 쓰는지 정확히 알아야 생활비도 관리가 되지. 오. 책임손. 너 좀 짱인데? 오. 이렇게 하는 거구나. 어? 항목 관리도 되네? 오. 땡큰데? 이 와중에 너는 배가 고프냐? 배고파. 근데 아직 다이어트라. 그렇구나. 그럼 난 떡볶이나 먹으러 가야겠다. 친구가 혼자 밥 먹게 놔둘 수는 없지. 혼밥 금지 같이 먹어주마.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했거든. 그래서? 이 무거운 걸 나 혼자 다 들라고? 다 왔어? 응 힘내. 와 진짜 크다. 이게 크면 쉐어하우스라고? 나 이런 거 처음 봐. 조용. 이곳에서 FX, 전산, 보험, 증권, 미래, 즉, 세계경제, 공유경제 등 모든 것을 서로 익히고 겨루는 거지. 대박이다. 완전 최첨단이네? 이제 됐지? 나 밥 먹을 수 있지? 다이어트 안 해? 다이어트? 내일부터. 아, 아. 터져서 더 이상은 못 먹겠다. 아, 근데 얘는 밥도 안 먹고 어디 갔대? 근데 최금성은 얘는 어디 간 거야? 뭐 야? там 이게 다 뭐야? 뭐야? 완전 신기해! 주판도 완전 크네? 어? 이분은 누구죠? 500원이 지폐도 있었네? 집 사업장가? 지금은 인터넷 통장이지만 할아버지 때는 종이 통장이었대 통장 하나에 꿈 하나씩 담던 시절 이거는 집을 마련하려고 그리고 이거는 장사 미천사물려고 그리고 이거는 아들 장가 보내려고 만들었대 아 맞아 나도 엄마 통장 본적 있어 여러개의 통장 통장마다 이율이 다르거든 어른들은 이렇게 통장 안에 꿈 하나씩 담아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온거야 가장 큰 비밀은 비밀? 종잣돈이래 아 종잣돈? 할아버지 말씀이 처음에 백만원을 모으는게 힘든거래 그 백만원이 종잣돈이 되어 천만원이 되기까지는 많은 방법이 있어 하지만 사람들은 그 백만원을 모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포기해버리고 말지 당연히 천만원은 꿈조차 꾸지않고 넌 너만의 종잣돈이 있어? 넌 지금 너의 현실에 대해 그저 포기하고 저흥해버린거 아니야? 난 니가 꿈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 꿈을 이루려고 금융공부도 열심히 하고 종잣돈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돈은 심으면 자라나 열매를 맺지 뭐 이자를 맺거나 수익을 맺거나 그게 종잣돈의 비밀이야 말 그대로 씨앗이지 넌 꿈이 뭔데? 통장은 몇개야? 아홉개야? 내 꿈은 동생들을 찾아서 같이 사는거야 동생들? 어디있는데? 모르겠어 어..어..어..어..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환자분? 환자분 묶어보세요. 환자분 정신히 계세요. 환자분. 환자분 보호지원 연락했어? 뺑소니 접수예요. 사고 신고는 했는데 아직 아무도 안 찾아왔대요. 여기랑 같이 가까운 병원에 오지. 대홍병원이요. 대홍병원 부탁드립니다. 네. 응급상황 발생입니다. 심장막도 속 증가로 인하 호흡곤란. 혈관 내 산소 결함로 정돈에 협착 예상됩니다. 혈관 내 산소 결함로 정신히 계세요. 혈관 내 산소 결함로 정신히 계세요. 생명 leaders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것들은 왜 나 날 떠나는 거야!? 이 강아지 너 줄게. 우와! 너무 귀여워. 이름이 뭐니? 민희야. 그래? 오늘부터 네 이름은 포동이야. 내가 포동포동하게 살 줄 아줬어. 저희는 잘 만났으니까. 잘 가, 민희야. 이렇게 보내서 미안해. 우리 엄마 얼러지는 줄 몰랐어. 잘 살아, 민희야. 나 봐라. 넌 나에게 슬픔을 줬어. 여보세요? 너 당장 일로 튀어와. 니가 웬일이야? 나를 다 부르고. 부모님은? 아직 두 분도 안 들어오셨어? 시끄럽고. 너 이거 다 치워. 이게 네 주제에 맞는 네가 할 일이야. 왜? 기분 나빠? 또 한 번 붙을까? 우리 유치원 땐 친했잖아. 웃기지 마. 초등학교도 같이 다니고 중학교 땐 항상 같이 먹고 같이 잠도 잤는데. 중학교 때지. 너네 집 망했잖아. 그래. 여전히 너는 숙녀고 이제 나는 한현애. 너는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아. 화를 내거나 외면해 버리지. 너 지금 마음 아픈 일 있지? 너 지금 마음 아픈 일 있지? 그래서 그게 들킬까봐 나한테 화내는 거지? 내가 너 좀 알아. 우리 친구였으니까. 혜라야. 혜라야. 그냥 무슨 일인지 맘 터놓고 얘기하고 울어버리면 안 돼? 포덕. 포덕이가 죽었어. 포덕이 죽었어. 포덕이 죽었어. 포덕이 죽었어. 내가 여기서 잤래? 내가 여기서 잤래? 뭐야? 너 밤샌 거야? 눈도 팅팅 부었네 신경 쓰지 마 일로 와봐 왜 그러는데? 일로 와보라니까 어제 엄마 아빠 두 분 다 안 들어오셨어 두 분 다 사업인 게 되지만 난 다 알아 밤에도 사업 하나 둘 다 바람 피우는 거지 뭐 맞바람 화장 잘 벗네 이번엔 내가 해줄게 오 섹시해지는데 견둥이 네? 예쁘다 오 섹시한데? 오 걸크러쉬 우리 나갈까? 좋아 나오니까 완전 좋다 아 완전 신나 그치? 어? 버스커네 나 춤추는 거 볼래? 어? 젊은이 네 어... 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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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람아 지야 그를 denkt då 야 야 아 왜 그랬어? 완전 놀랐잖아 나도 몰라 내가 춤춤하니까 내 돈 아냐? 맞아 그럼 우리 이제 다시 친구 맞지? 우리 초등학교 땐 친구 맞아 그땐 계급답이 없을 때니까 자, 오늘 놀아 순간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아니 너한테 너무 과분한가? 네 마음대로 써봐 가난하니까 학교에서 12개월 할부로 살던지 이 정도쯤 난 하루에다 쓰기도 하진 없고 오늘 재밌었어 가끔 이렇게 놀자 학교에서 나는 척하지 말고 덧떨어지니까 도대체 뭐가 문젠데? 뭘 더 원하는데? 넌 다 가졌잖아 왜 네 마음대로 다가오고 네 마음대로 가버리는데 왜 사람을 이렇게 밀어내는데 왜? 좋아 좋아 나를 이렇게 잘근잘근 씹어주겠다 이거지? 이 정도쯤 하루에 쓴다고? 나는 못 쓸 것 같아? 난 몇 시간 만에 써주지? 난 못 쓸 것 같애 나 그냥 딱딱 엄마, 일 아직 안 끝났어? 어머, 내 딸! 뭐 왜 이렇게 잔뜩 샀어? 어? 돈이 어디서 났어? 엄마는 몰라도 돼. 우리 이거 갖고 들어가자. 내가 엄마 것도 다 사왔다? 아이고, 이게 뭔 일이래? 우리 딸 로또 맞았나? 이거 엄마한테... 뭐야? 이게 내 옷이야? 나구람이 달리는 쓰리콤보 이모티콘을 받아라! 됐다! 돌아다와라! 왜 이렇게 완전 보여? 나 안은 아주 아파 돌아온 거야? 나구람 컴백! 야, 이거 엄청 비싼 거잖아! 야, 이거 요즘 완전 핫해잖아! 나 이거 완전 갖고 싶었는데! 나 이거 한 번만 발라보면 안 돼? 응? 나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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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완전 명춘이잖아! 완전 빌링빌링! 진짜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다녀올 거야! 나만 신어놓아! 나만 신어놓아! 나도 신어놓아! 보라마... 너 한 번도 안 갔어? 보라마, 나는 옛날부터 해라 엄청 엄청 줄었어. 장난칠거나 안 돼. 맞아, 맞아. 나도 진짜 싫었어. 나같아. 어? 그것도 귀찮아, 해라. 너! 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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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 저 아세요? 누구신데요? 내놔 뭐를요? 돈! 내 수표! 네? 나 헤라 엄마야 헤라가 수표 줬다며 너 참 개념 없는 아이다 친구한테 돈 받아서 그렇게 막 써도 되니? 너 뭐하는 애니? 됐고 당장 돈 갚아 이 비서, 얼마를 알았지? 3백만 원입니다 알았니? 내일까지 갚아 이 세상에 공짜 없다 어디서 건방지게 네? 가 뭐야? 공짜가 아니었어? 야, 뭐야 뭐야? 지금 헤라 든으로 되선 거야? 뭐야? 너 지금 3백만 원 폭탄 맞은 거야? 보람아 너 뭐한 거야 지금? 야, 가자 이딴 애가 다 있어 어떡해 더? 야, 너 지금 몇 년이 없었는지? 내가, 너, 나, 나, 나... 그래 네가, 나... 나, 나... 난 기억을 잃었고 무용고자 처리가 되었어. 오갈 데 없는 나를 병원에서 만난 할아버지가 거두어주셨어. 금왕이라 불리는 할아버지야. 할아버지는 이상하게도 나한테 퀴즈를 내곤 하셨고 난 신기하게도 그걸 모두 맞추곤 했지. 희한하네. 아니 당연한 일인가? 천하금융구 전교 2등 체금손? 할아버지는 내가 싹수가 있는 녀석이라며 이곳에서 살게 해주셨어. 그때부터 이곳에서 살아. 금융쉐어하우스에 유지보수당당. 사무전 일은 전혀 기억 안 나? 남동생이랑 여동생 그리고 어린 여동생이 있었던 것 같은데 무슨 판자집 같기도 하고 책 읽는 할머니랑 거기까지야. 도무지 모르겠어. 보람아. 응? 여기 와보니까 어때? 끝장나. 완전 따봉 금융쉐어하우스. 여기서 널 바꾸고 싶지 않아? 미래에 도전하고 싶지 않아? 그 금융은 지금의 너를 바꿀 수 있어. 그게 금융이 가진 힘이야. 나 할래. 나 열심히 할래. 뭐부터 하는데? 그래? 그럼 내일 여기 한번 와봐. 아싸. 여러분 아인슈타인 박사가 세계에서 여덟 번째 불가사이라고 극찬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본미. 역시 그렇게. 좋아요. 본미. 투자기간이 길어질수록 돈의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이 본미의 놀라운 위력을 잘 설명하는 것이 바로 72의 법칙입니다. 72를 연평균 수익률로 나누면 원금이 2배로 불어나는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그럼 예를 들어볼까요? 자 우리가 연 4%의 복리라면 자 72를 4로 나눈 18년이 걸리지만 자 그러면 금리가 2배인 8%의 복리라면 절반인 9년이면 됩니다. 자 금리가 높아진 덕분에 9년이 앞당겨진 것이죠. 눌렀죠? 자 여기서 여러분 복리의 마법이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은요 저축은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배운 것을 토대로 우리 신나게 금융송 한번 가볼까요? 원 투 렛츠고! 폭립의 마법 72 법칙 70일은 이자율로 나누면 투자한 돈이 2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되지요 폭립! 폭립! 오늘 수업 끝! 나 할래. 나 열심히 할래. 뭐부터 하면 돼? 그래? 그럼 내일 여기 한번 와봐. 오예! 한 번 돌리고 두 번 꼬아서 세 번 말했잖니 오빠가 요즘 애들 일머리가 없어. 왜? 야! 야! 저 오빠 뭐야. 나 100개도 넘게 포장했는데 화장실 갈 시간도 안 줘. 아 할아버지가 고용한 파산대학생이야. 파산대학생? 학자금 대출 사기에 휘말려서 신용이 바닥나버린 형이지. 빚이 빚을 낳아서 그렇게 됐지. 회생 신청하고 열심히 금융 공부하면서 일하고 있어. 요즘 대학생 형들 학자금 대출 때문에 사회 진출 전에 빚붙어지고 살잖아. 무리하게 대출받으려다 사기당하고 취업하려고 개인시험 정보 줬다가 다 털려버리고 그리고 저 형 저거 할 줄 몰라. 같이 할까? 응. 가자. 이거 내가 할게. 이거 스티커 너가 붙여. 학자금 대출도 일금융권에서 잘 알아보고 해야 돼. 아 그리고 보람이 너도 개인시험 정보 남한테 함부로 주면 안 된다. 나? 나? 아 난 그런 정보 줘봐야 털릴 돈 100원도 없어. 넌 아직 신용이 없지만 어른이 되면 신용이 곧 돈이거든. 그게 왜 돈이야? 개인시험 정보를 보고 돈을 빌려주거든. 개인시험 정보가 그 사람의 신용이고 신용이 곧 돈이거든. 아 시간 됐다. 배송 차올 시간. 응? 안 가? 나도? 당연하지. 몸에 땡기 필요 생각하지 말고. 파산대 학생님. 파산대 학생님. 쟤야? 아니요. 여자 사람친이요. 여사친. 너 이름이 뭐야? 아까 보니까 이 포장 좀 하더라. 나보람녀 천하금융군 2학년 34등 나보람 이름은 차상 이쁘고 등수는 보람차지 못한거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파산대학생님 파산이 아니라 회생중이라니까 야 그나저나 이 빼빼로 너무 많아서 어떡하냐 완전 계산착오야 재고람께 생겼어 어? 우리 이거 학교에서 팔면 안돼요? 빼빼로데이? 오 보람찬 생각이다 보람아 어? 너네 학교 남녀공학? 그럼 서로 크로스로 선물하고 따블따따블 오케이 하이파이브 그렇지 여러분 오늘 방실이가 빼빼로 하나 사면 하나 더 줄게요 경태야 이리와봐 빼빼로데이? 안 불렀어? 어 안 불렀어 정말 고마워요 마음먹은 대로 마음먹은 대로 마음먹은 대로 받아주라 야 이거 빼빼로 삼정색에 받으러 있다라 빼빼로 있다라 빼빼로 있다라 내가 좋아하네 빼빼로 있다라 빼빼로 있다라 빼빼로 있다라 빼빼로 있다라 너가 좋아하는 큰 바구니 빼빼로야 왜그래 내 마음을 받아줘 미라야 야 왜그래 3종 초콜릿 다 들어있단 말이야 이제 없는데 어떻게 3종이야 야 미라는 누드 초콜릿 좋아해 박칭 미라야 내 마음을 받아주라 응 다 받아주라 천생님 주문 들어왔다 빼빼로센트 들어왔어 오케이 오 나보다 사과 잘 깎아 자 사과 한쪽은 영원히 사과 한쪽이지만 돈은 불가사리와 같아서 잘라도 되살아나 그 말 되게 멋있다 그래? 너네 뭐하냐? 여기가 학교지 시장이냐? 빨리 안 치워? 허가 받은 거야 70% 기부라고 그래? 그럼 이거 내가 다 살게 이런 거 팔아서 몇 푼이나 벌겠어? 빨리 이 돈 받고 이거 다 접어 싫어 네가 뭔데 남장 사와서 행패야? 행패야? 내가 다 사겠다는데 행패야? 행패지 돈 자랑하니 지금? 내가 다 산다잖아 이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그 시간에 차라리 이 악물고 공부를 해 그래야 나를 이기고 우리 집에 복수라도 할 거 아니야 내가 너한테 왜 복수해? 어른들 일이야 난 너 안 싫어해 네가 왜 이렇게 나한테 모나게 구는지 난 정말 모르겠어 내가 너한테 왜 이렇게 만나야? 내가 그렇게 니가 안 상탈 수 있는지 일어난 거 같다 너 안쪽에서 일어난 거 같은게 지금은 점심시간이거든요 그리고 이건 불우한 친구를 돕는 모금행사라고요 안그러나 보람? 대출과 저축의 다른 말은? 여신과 수신 예금보호 상품은 원금 더하기 이자까지 더해야 얼마까지 모여주지? 1인당 5천만원 이용금액에 대해서만 이자를 부담하고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으며 일반 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자가 높은 대출은? 마이너스 통장 한도 대출 다른 조건이 갔듯이 월 만기에 받는 원리금이 더 큰 상품은? 월 복리 상품 다른 사람 계좌에 돈을 잘못 송금한 경우 그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거래은행에서 작성해야 되는 것은? 멋지다! 전통의 키즈 배틀 퍼스트맨 이걸 다시 보게 되다니 똑똑하다 체금송 샤프하다 진시완 참외 2천원 할인해 주시고요 수박도 2천원 할인 삼겹살 2천원 할인 맞죠? 네 오늘 워독했으니까 기념으로 저녁은 고기다 콜! 2천은 내가 쏜다! 다 할인해 주세요 야무지고 알뜰한 금순이와 나는 삼겹살 데이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네 거야 그래! 돈을 못 사 안달인 진시완과 나는 럭셔리 데이트 나보람 정신 차려 시완이 아버지가 한 짓을 잊었어? 오! 4 3 2 1 최고 수술 야 금순아 잘했다 네가 망가지는 게 네 아버지를 이기는 길이야? 그럴 시간에 공부를 더해 실력으로 이겨 그게 남자의 반항인 거다 넌 내 친구다 그러니까 탈산하지 마라 최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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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틀 한 번 이겼다고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냐? 최금선! 앞서는 자가 누구인가 했더니 금손이었네? 그럴까? 정답은 차고익금 반환을 해서 정답을 알고 있었어? 천하고 퍼스트맨은 나다 오늘은 그냥 져준 것 뿐이고 왜? 왜 이길 수 있는 게임을 져준 건데? 또 결국 진 거잖아 이기는 게임은 동원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이기는 거야 아까 난 완벽히 혼자였어 영원하는 자가 있어야 이긴다 방금 멋있네 진시완 역시 완벽한 내 짝인가? 네 그런데 어디세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날씨가 생각해 한글자막 by 한효정 보람아, 여기서 뭐해? 안 들어가? 나도 뭐, 태라한테 당한 건지, 태라 엄마한테 당한 건지 구분도 안 써 난 몰라, 어떻게 좀 떠나 아, 발 아파 드라이 없어? 고장 났어, 어디서 하나 구해봐야지 뭐 뭘 어디서 구해? 좀 사라, 좀 자린 고기, 스크루지야 가지가지 해라 좀 아, 이제 어떡해 그 돈을 무슨 소로 갚지? 너도 참 개념 없다 어떻게 돈 준다고 냉큼 받아서 그걸 다 써버리냐 아, 그치만 헤라가 준 건 사실이잖아 그게 헤라 돈이니? 헤라 엄마 돈이지? 그래도 헤라가 준 건 맞잖아 그럼 헤라 돈이지 남의 돈 거부시 쓰더니 참 센 통이다 아, 난 망했다 어떻게 300만원 남의 돈으로 초낭비벽을 일삼타가 꼴 좋다 낭비의 여왕으로 등극하셨습니다 축하해 너 지금 위로도 못해줄 망정 1억이야? 아, 내가 전생에 무슨 업이 있어서 널 만났을까 뭐래 써라 뭐야? 차용증 너 돈 있어? 너 돈 있어? 지난 1년간 금융쉐어하우스에서 일하면서 천원, 이천원 차옥차옥 모으셨냐 장고 312만원 어떡해 넌 내가 1년 동안 본 돈 어떻게 하루 만에 다 썼냐 드라이기도 못 사고 구멍난 양말 신으면 한 푼 두 푼 모은 거야? 나도 돈 쓰고 싶은 유혹에 많이 살렸지 그럴 때마다 불비 바라보는 심정으로 100원도 저축하고 200원도 저축했어 종잣돈은 그렇게 모으는 거니까 그런 돈을 내가 써도 돼? 쓰다니? 빌려주는 거라니까? 꼭 갚아 알았어 알았어 고마워 고마워 책임손 어? 쓰라고 차용증 알았다고 쓴다고 글씨 봐라 글씨 야 초등학생도 너보단 잘 쓰겠다 아 그럼 니가 쓰던가 기본도 몰라? 여기 주소 적고 주민번호부터 적고 내가 써봤어야 알지 돈은 어디다 적어 이자 얼마야? 5% 5%? 아 뭐가 그렇게 비싸? 딴 데는 20%도 더 넘어가 한 번 실수했다고 너무 자책하지마 아직 미래는 네 손안에 있어 내 손에? 어디? 여기? 어디? 저기? 하여간 능청 가자 어디 가는데? 가보면 알아 넌 돈 때문에 울었고 돈 때문에 웃었어 니가 겪었듯이 이 세상이 금융과 연결되지 않은 것은 없어 모든 인간의 희노애락이 금융과 함께하는 거야 그래 나도 너처럼 열심히 금융 공부할 거야 두고 봐 너에겐 아직 기회가 있고 미래는 준비하는 사람의 것이야 그 누구도 준비하는 사람을 막을 수 없지 17번 손님 가자 너의 미래를 만들어 이 상품은 목돈 만들기에 굉장히 좋고요 이 상품은 꿈나무 성장 상품이에요 지금은 단순한 저축보다는 꿈나무 자산 쑥쑥 성장 상품이 유리해 나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도 자산이야? 그럼 부채 더하기 자본은 자산 그럼 나 자산부자네? 그러네 이 통장으로 할게요 네 아니 무슨 남자애가 여자 전화번호도 아니고 통장번호를 따? 너 내가 통장번호 다 외웠다 각오해 뭘 각오해? 자 이제 돈 어떻게 갚을 거야? 돈 어떻게 갚을 거냐고 일단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긴다 좋았어 근데 무슨 계획이야? 오늘부터 나도 너네 금융 쉐어하우스의 일원이 되겠어 오호라 근데 그건 테스트가 필요한데 다 해봐 나 이래봬도 천하금융구 3등으로 입학했던 실력이라고 비록 지금은 34등이지만 그럼 테스트 들어간다 무슨 테스트? 퀴즈 테스트? 분야가 뭐야? 힌트는 주는 거지? 힌트 필요 없어 굳건한 의지 확인 테스트 의지 테스트? 좋아 내 굳건한 의지의 팔뚝을 보여주지 재고서 입히도 눈물도 없는 너 나쁜식게 이게 의지 테스트라고? 굳은 의지 테스트가 이 무거운 책 중이냐? 아이고 어리야 아이고 어리야 무거운 책은 머릿속에 넣고 다녀야지 들고는 못 다니겠다 아 근데 체검수 이 자식은 또 어디 간 거야? 나 일 시켜놓고 3번 국제정치 변제야? 아이다 어? 헤라네 여보세요? 나보람 너 9시까지 소강장으로 와 뭐지? 헤라야 지각이니? 뭐가 지각인데? 지금 뭐 하는 건데? 몰라 나 노출 받고 왔으니까 전교 3등으로 들어왔지만 지금은 34등으로 전락한 나보람 아버지에 대한 반항으로 1등에서 49등으로 몰락한 진시환 정교 2등이지만 금융 셔어워스에서는 바닷건인 최금손 학생회장이면서도 친구나 은단시키며 속물로 전락해버린 금해라 너희 4명은 지금 이 시간부터 사생결단 생존게임에 참석한다 핸디캡에 있는 나보람과 금해라 이 둘은 나눈다 나보람과 최금손이 최우팀 금해라와 진시환이 100팀이다 나보람이 탈락하면은 최금손이 탈락한다 금해라가 탈락하면 진시환도 탈락한다 엘리트 최금손 정교 1등 진시환 너희들은 반드시 상대를 살려야만 한다 왜 우리가 이 게임에 참가해야 되는 겁니까? 너희들은 선택받았으니까 이 금왕으로부터 2인 1조 생존게임 문제는 단 3문제 너희들에겐 단 3번의 기회가 있을 뿐 서로 얼마나 호흡을 맞추는가에 그 승부가 달렸다 자 이제부터 그 승부를 시작한다 도대체 저게 뭐지? 아 진짜 짜증나 도대체 이게 뭐하자는 게임이야 뭐? 뭐가 대체 뭐야? 뭐가 어쩌라는 거야? 난 저 숫자 알아 답을 알아 진짜? 내가 모르겠는 건 어떻게 널 탈락시키지 않고 저걸 맞추는 거야 어 어떡해 대답해 뭘? 최고금리 이자 얼마야? 5% 5%? 아 뭐가 그렇게 비싸 딴 등 20%도 더 넘어가 연 5% 1금융권의 최고금리 저금리로 인식하는 마지노선 저건 너무 쉽잖아 뭐가 쉬운데? 내가 보람이한테 준 돈 300만원 그게 뭐 왜 이래? 정교 1등? 저거 몰라? 300만원은 직장인 한 달 평균 월급 수준 사람들이 잘 갚을 수 있다고 안정감을 갖는 금액이야 어 괜히 정교 3등은 아니었네 제3금융권 물어준 대출한도 제3금융권 물어준 대출한도 제3금융권 물어준 대출한도 사람들이 잘 갚을 수 있다고 안정감을 갖는 금액이야 괜히 정교 3등은 아니었네 손 막힌다 진짜 대체 이 게임을 왜 하고 있는 거야? 지면 어떻게 되는 거고 0? 0? 왜 그래? 0이 뭔데? 저런 금융수자는 본 적이 없는데 0이라니 5 제3금융권 여행 저건 지식을 묻는 게 아니야 그럼? 저런 숫자는 난 몰라 아마 최금선도 올 걸 저건 니가 맞춰야 돼, 나보랑 뭐? 저 수자는 지식을 묻는 게 아니야 난 맞출 수 없어 어떡하라고 어떡해 제로썸 금융은 지금의 너를 바꿀 수 있어 그게 금융이 가진 힘이야 나 할래, 나 열심히 할래 뭐부터 하는데? 가능성 이럴 수가 내가 맞췄어 잘했어 근데 가능성이라니? 0이 왜 가능성이야? 0의 정답은 가능성 모든 것이 시작이자 태도기지 나보랑 용태도 맞췄네 금융 셰어워스 입소를 축하한다 금융 셰어워스 입소라니요? 누가 그런 거 한대요? 금해라 금해라 그리고 진시완 너희 역시 금융 셰어워스의 멤버가 된다 다만 등급판에서 시작이지 지금까지 너희들이 누렸던 혜택은 오늘부로 사라진다 앞으로 여러 고비가 있을 거다 부디 부디 뒷고 올라서기를 바란다 인생은 예기치 못한 일들의 연속이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내 삶에 이런 승부가 펼쳐지리라는 것은 알지 못했다 우리는 선택받은 네 사람 조금 더 앞서고 조금 더 뒤에 있다는 현실이 있을 뿐 이것은 언제든지 지집힐 수 있다 살아보고 싶다 승부하고 싶다 도전하고 싶다 승부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지금까지 얘네들 머니를 감상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기서 잠깐 퀴즈! 최금손, 나보람, 진시완, 금해라 과연 어느 커플이 맺어질까요? 지금 큐피트 화살을 날리시면 선정된 단 한 커플의 특별한 에필로그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푸짐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 그럼 다른 커플들의 에필로그는 볼 수 없나요? 절대 안됩니다 그게 룰이니까요 말도 안돼요 다 틀어주세요 안됩니다 아 내꺼 진짜 재밌는데 후회할걸? 아 제꺼는 역대급이죠 아 제꺼 진짜 감동적인데 자! 모두 투표해주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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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